저번 편에는 여기 화이트옥 이거 보십시오 화이트옥에 대한 어떤 전문 신층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약간 그린옥이에요 그린옥인데 이것도 라이브 때 동시접속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냥 바로 나가버렸어요 라이브 때 그렇게 해서 이거는 바로 나갔습니다 이 조각품은 이 그린옥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도 예쁜데 이렇게 그린옥은 일반적으로 볼 때도 예쁘고 뒤에 조명을 넣어도 예쁩니다 그래서 이 그린옥에 조금 있다가 불을 먼저 한번 비추고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볼까요 자 기대하십시오 짜잔 이거는 옥이라는 것은 뒤에 투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더 다른 걸 준비해야 되지만 이걸로 우선 핸드폰으로 먼저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요 이렇게 하고 실제는 이제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 모양이 이것도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오고 뒤에 어떤 밤에 조명들을 넣었을 때는 좀 환한 조명을 넣으면 이런 조명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 비치는 거죠 이게 옥이라는 옥가공의 어떤 장점이죠 여기도 보면 목단 강한 빛을 주고 약한 빛을 주면서 틀린데 이 그린옥이랑 화이트옥이랑은 약간 투강하는 방식도 좀 찾아야 되고 이렇게 조명 넣어도 예쁩니다 얘는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야 돼요 예쁘게 이렇게 꼭 조명이 들어가서 시고 이렇게 설치를 해놔야 너무 예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각 자체도 이것도 제가 27만 5천원에 이번에 기획한 건데 가공비만 해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가공비만 해도 27만원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만드는데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만드는데 대나무 이런 것만 보십시오 이 대나무만 만드는데도 이게 며칠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조각공인이 하루 그냥 약간 B급이 하루에 조각하시는 분들이 일당이 40만원이에요 A급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에요 27만 5천원에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연이 좀 있어요 중국에서 제가 공장이 제가 이거 한 25년 지인 공장이라서 제가 이번에 내 회원님들한테 선물을 조금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냥 원가 생각하지 말고 친구 가격으로 좋아해서 제가 실질적으로는 6점을 갖고 왔던 건데 저번에 그냥 라이브 조각 경매 라이브 농담하다가 라이브 했는데 그날 바로 다 사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금액을 떠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27만 5천원 금액이면 그냥 무조건 좋았던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나무랑 대나무의 순 대나무 나오는 것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목단 원래는 장미들을 좋아하는데 장미는 이렇게 조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파리가 너무 얇아서 목단이라는 걸로 대부분의 조각을 합니다 이 목단하고 이 참새를 넣은 거 이것도 그날 다 나갔어요 야 근데 27만 5천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제가 봐도 제가 그냥 판매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저희가 90만원 넘게 120만원에 팔고 하던 거긴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기획을 해서 드리는 거고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와 이게 사이즈가 옷값만 이거 옷값만 27만 5천원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제가 중국에 들어가면 또 준비를 해 올 테니까 회원님들 준비를 해 올 테니까 그거 다음 옷도 기대를 해 주시고 저도 사실 어제 하면서 야 그 이 금액에 주는 게 맞나 어차피 저는 싸게 갖고 왔으니까 싸게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 금액에 주는 게 맞나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 돌진남 이 사이트에는 돌, 조각, 그 다음에 뭐 오닉스 돌에 관련된 저는 조금 고급 돌 있잖아요 그런 관련된 컨텐츠만 제가 따로 넣을 거에요 그래서 토모코리아에서는 안 나오는 영상이 이쪽에 많이 나올 거에요 토모코리아는 이것도 다 올려야 안 되거든요 이것도 좀 충돌도 나오고 그래 토모코리아는 정원자재 또 인테리어이지만 이 돌진남 쪽에서 대부분의 조각 이런 걸 설명을 더 많이 해 드릴 테니까 회원님들 궁금하신 분들 가끔 한번 보시고요 그냥 구독 좋아요 해놨다가 아 세상에 이런 돌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